자 우리 김보성 형님의 다주을이 TV 오늘 개국을 위해서 우리 라르고가 축하 무대에 한번 계속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의 다주을! 나의 점심을 잘 몰라요! 너의 눈이 마주친 순간 다른 말은 난 듣게 돼 너를 믿고 싶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을 모조리 다 불태워줘 Definitory's message 수빈 없이 다들 가진 날 막지 마죠! 있을 때 없이 떠나는 욱소무솝우속도 여기를 맞고 너 하나만 믿어! 믿어! 믿어봐! 이제 부터 못봐떠 너를 봐야 되는지 말해줘 네 진식을 보여줘! 모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 그렇게 말해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 Love is right Now I'm right Love is right Now I'm right 칭찬 없이 말해봐 어깃 말고 두루 끌어볼까 니 안에 걸쳐 숨이 멀어 나 이제부터 너를 보여주는지 말해줘 니 진심을 보여줘 Baby 없힐 수 없는 내 맘 니게 줘도 안되는지 말해줘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 내가 사랑해 나의 사랑가 다코 넌 긴 말해봐 어색